안녕히 계세요! 두 번 도 솔면 내 머릿속이 하나 하루 바로 마칠수 모든 걸 던져버래 춥쳐져준 널 나 바라보면 내가 위 별로야 쫌쩡든 널 감칠 수 있어 그만 가기 빠르게 돌아가도 넌 내겐 만났습니다 꿈과 사랑도 이젠 지워져 가는 걸까 제 아름다운 추억만 남긴 쓰레는 숨가줄까 영평한 바보였지 이제 널 믿어봐 한 번에 실수조차 있을 순 없는 걸 눈물을 쳐줘봐 갈까 가만히 있어. 너 딱 걸렸어! 죽었어. 가만히 있어. 아니, 그래도 이 총은... 야야야! 아파! 아파! 아냐 여기 무슨 말 안 돼! 한정만 던져줍니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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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, 저 여기 있어, 요한사님. 오늘 받은 돈 10% 입금하면 되는 거지? 그다음에 우리 백알 한 잔 하자. 뭐 본래 이 여자는 순할수록 좋고 술은 독할수록 좋으니까요. 사장님, 백알은 제가 잘 마십니다. 앉으세요. 네, 그럼 조만간 봐봐. 자, 이제 전부 내 건가? 너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뭘 어떻게 돼? 아주 잘 된 거지. 이것도 계획된 거야? 플랜 B. 나를 미끼로 쓰는. 그렇지.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. 자신 있으니까. 뭐가? 널 지킬 자신. 네 자신감이 날 죽일 수도 있어. 널 죽이는 건 내 자신감이 아니라 네 두려움이야. 무슨 조사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닐까? 뭐 안기는 건 나도 급하긴 한데 나중에 하고. 장사부가 만나는 여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내 정보를 빼냈다. 내가 라스베라스 사건을 맡은 후부터. 정확해. 사장님. 저는 정확한 정. 알아요. 뭐 하는 게 있어야지. 고로. 예상도. 예상은. 오.